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삶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인생도 그리고 기업은 당연하고요. 개인적인 삶의 삶까지도 돈이 척도가 돼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연 중에 우리의 생각이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돈, 재물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자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수구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수구한 자는 부해진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방탕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은 궁핍하게 된다. 왜죠? 게으르고요. 개인적인 쾌락만을 쫓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궁핍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단순히 너네 좀 고생 좀 해봐라라는 차원만이 아니죠. 수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수구한 것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올바른 인컴 또 돈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는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왜 복이 있을까요? 충성하니까 왕이 더 챙겨줘서 복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되어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 디바인 워크, 이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뭐 꼭 욕망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결국은 욕심과 욕망으로 연결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으로 나의 쾌락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두 구절 더 볼 건데요.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자 20절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죠. 자 25절은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욕심이 많으면 결국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대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얻어낸 직업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진 일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목회의 일을, 어떤 분들은 또 비즈니스, 치과의사 아니면 또 여러가지 회사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과 돈이 하나님의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더 많은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돈과 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원 포인트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재물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금요일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일터의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목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임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